브레이브 브레이브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브레이브에 어떤 논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브레이브가 뭔지 알아야 아 이런 논란이 생겼구나 라고 더 와닿을 수 있잖아요 일단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거예요 브레이브 배신에 등 돌린 개발자들 이게 6월 11일 한 3일 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포크버전을 개발한다 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그냥 브레이브 배신? 포크버전 개발?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별 재미가 없거든요 이 뉴스를 일단 처음에 보여드리고 일단 브레이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레이브에 대해서 알려면은 1995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1995년 꽤 멀리 돌아가죠 제가 예전 사실 브라우저의 전쟁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1990년도 이 CERN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이제 처음 WWW 월드 와이드 웹이 탄생을 했어요 WWW가 생기고 이제 인터넷이 조금씩 퍼지고 있던 시기가 이제 1995년도예요 고작 이제 5년 된 건데 이때 이제 좀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거의 초창기의 인터넷이에요 얘가 모자이크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가 90년도 초창기부터 브라우저 시장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입자물리연구소에서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이 모자이크 개발자가 새롭게 개발한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새롭게 개발한 브라우저가 이 내비게이터라는 거죠 이게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내비게이터인데 이제 모자이크보다 발전된 브라우저였죠 왜냐면은 개발자들은 원래 두 번째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내비게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점유율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내비게이터만 쓰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 이제 모자이크는 이제 허공에 뜬 거죠 야 우리가 괜히 이거 저작권 때문에 발목 잡았다가 어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내비게이터를 만들어서 다 이동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자이크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립니다 이제 모자이크가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립니다 모자이크를 기반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자이크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린 이후에 이제 95년도부터 이제 본격 내비게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가 이제 본격 이제 서로 긴장감을 가지면서 서로 이제 더 좋은 브라우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 서로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때인데 넷스케이프는 여기서 이제 이 내비게이터를 발전을 시켜서 이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이제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재들을 수소문을 했던 때예요 솔직히 이때 시대에 브라우저 개발자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내비게이터 메인 개발자가 UIUC를 나왔어요 어떤 학교죠?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 UIUC를 나왔는데 이 학교 내에서 이 실력이 출중한 이 프로그래머를 이제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브랜든아이크라는 사람을 본격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저기요 인식능격하지마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분 대단하신 분 이러면 이만큼 넓으시네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네요 마음이 넓으신가 보네 4분의 3은 좀 아니고 뭐라 하지 마세요 갤러리에서 몰려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995년도에 내비게이터가 똑똑한 인재가 누구 있냐 해가지고 브랜든아이크를 내비게이터가 영입을 해요 아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넷스케이프가 영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1995년 4월이었어요 근데 넷스케이프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비게이터에 어떠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내비게이터에 사진이나 텍스트함 보여주는 거 말고 좀 더 강력한 기능을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크립트 언어 하나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1995년도 4월에 입사해가지고 내비게이터에 자바스크립트를 넣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만 잘해도 취직이 거의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취직이 보장되어 있다는 자바스크립트를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내비게이터에 넣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5개월 만에 집어넣었을까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어? 한 1년간 좀 교육 같은 거 받지 않나? 어디 뭐 인재원 공기 좋은 거 가가지고 어? 회사 좀 분위기도 파악하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라고요? 지금 드립입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버전 역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근데 1.0 버전이 이제 95년도 3월 이 사람이 이제 4월에 4월에 영입이 됐는데 9월에 자바스크립트 서포트가 포함이 돼 있죠 2.0 버전 이 사람이 4월에 입사하고 5개월 만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냈다 오늘 어디 자바만 카페 회원이신가 자바만 카페가 있어요? 요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995년도에 대한 좀 시기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내비게이터와 이제 익스플로러가 싸우고 있었다 근데 이 내비게이터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강화를 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 브랜드 나이크를 영입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시장 점유율 뭐 80% 90%를 할 때였어요 이때 한창 이제 이게 1차 브라우처 전쟁이라고 하는데 OS의 점유율 80% 90%를 가지고 있던 IEE와 내비게이터가 싸우려면은 싸움이 됩니까? 사실 싸움이 안 되죠 다양한 전략들을 펼쳤어요 사실 OS가 이때가 이제 빌게이츠가 1998년도에 이제 빌게이츠가 이제 구속이 되니 많이 사실 그럴 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은 강제로 IEE를 설치해가지고 약간 인텔 익스플로러를 강제를 한다거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만약 내비게이터를 쓴다면은 약간 그런 회사를 약간 엠바고를 넣는다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비게이터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빌게이츠가 여러 번 법정을 왔다갔다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독과점 맞아요 독과점 문제로 했는데 결국에 내비게이터가 망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1998년부터 이제 조금씩 IEE한테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98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얘를 거의 공격을 했으니까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죠? 얘는 뭐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는 OS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1998년도에 이제 넷스케이프 측에서 비영리재단 모질라 파운데이션을 1998년도에 설립하게 됩니다 1차 브라우저 전쟁에서 패배한 이제 내비게이터가 오픈소스로 이제 풀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를 이제 오픈소스로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요즘 이제 파이어복스로 돼가지고 그 내비게이터의 근본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슬슬 이제 내비게이터가 이제 사라지고 있었고 이때도 점유율이 한 40% 이상은 되긴 했었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이제 2005년도에는 이제 모질라 재단이 이제 비영리재단으로 있었다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영리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모질라 콜프레이션이에요 처음에 이 영리회사가 만들어질 때 이 브랜드 나이크가 CTO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 자바스크립트의 확실히 아세요? 자바 맘입니까? 자바 빠더입니까? 장시자 장시자 아 이분도 염색체가 있으신데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 그리고 이 영리회사 모질라 콜프레이션의 CTO 그래서 약간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2005년도에 이제 영리회사가 만들어졌고 이제 2014년도 2014년도에는 이 브랜드 나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모질라 이 콜프레이션의 CEO로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몇몇 뉴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CEO가 되자마자 알고보니까 이제 CEO에 올라갔는데 알고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결혼 합법바를 이제 반대하는 단체에 120만원 정도를 이제 기부를 했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질라 직원들이 어? 감히 동성결혼을 반대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한 인사한테 250만원을 후원한 사실도 알려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있는 데죠 정치 색깔이 뚜렷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동성결혼도 반대를 했고 공화당 후보 측에도 250만원 정도를 후원한 사실도 알려지고 그래서 11일 만에 CEO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질라의 재단이 약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질라의 재단이 약간 다양한 의견을 표방하는 뭐 창의성, 다양성,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모질라였는데 그에 반하는 단체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모질라 직원들하고 이제 파이어폭스 유저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CEO에 있는 제품을 우려왔어?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2014년도에 이제 CEO에서 쫓겨났다 약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완전 나가게 돼요 나간 다음에 2015년도에 회사를 향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예요 파이어폭스의 CEO로 갔다가 11일 만에 쫓겨나고 그 다음 년도에 모질라를 나와서 이제 2015년도에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자신의 커리어 초창기부터 인터넷 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고 또 자바스크립트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웹업계에서 사실 아주 멀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2016년도에 크로미움 기반의 웹브라우저 브레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크로미움 기반의 브레이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브라우저가 요즘 시장에 그때 브라우저가 꽤 많지 않았습니까? 2015년 정도면 파이어폭스도 이 사람이 기여를 했지만 파이어폭스니 뭐니 하면서 크로미니 뭐 엣지니 하는 브라우저가 오페라니 하면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만들 때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성격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가 추구했던 이 한 가지 대표적인 목표는 바로 보안, 사생활 이거에 몰빵한 브라우저를 한번 만들어보자 보안, 이 사생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브라우저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브 웹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텐데 브레이브의 특징 1번 광고 제거 이 모든 광고를 제거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인터넷 브라우징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면은 웹사이트 하나를 보면은 야 이거 광고 끄느라 바빠 광고 끄고 광고 끄고 야 이건 안 꺼지네 이 광고는 안 꺼지네 하면서 야 이거 인터넷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광고를 제거하겠다 또한 이 광고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광고들이 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뭐 이상한 광고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과대 광고가 나온다거나 허위 광고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일단 1번 모든 광고를 없앴습니다 2번 트래커 제거 웹사이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기라도 한다면은 뭐 방문 내역 혹은 클릭 내역 뭐 이런걸 포함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정보 당신의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돈 받고 판매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거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쓰면은 광고도 없어지지만 이제 우리 정보를 수집하는 웹트래커 기능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지난주에 이거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광고 회사들이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웹트래커를 제거 이제 광고와 웹트래커를 제거했는데 이거 두개를 밀고 나간 또 다른 이유가 얘네들을 로딩하느라 오히려 웹페이지를 로딩하는데 광고도 로딩하고 얘네도 작동을 해야 되니까 페이지 로딩이 느리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를 한다 그리고 얘네를 로딩하느라 브라우징 속도가 느리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실제로 이게 진짜 리소스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걸 없애면서 우리는 없애는 동시에 속도를 올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레이브 웹 브라우저가 크로미움 기반이니까 크로미움 기반의 가볍고 빠른 웹 브라우저를 바탕으로 얘네까지 없앤다 그러면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마 쾌적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사생활 보호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이죠 연장선상인데 다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이나 혹은 파이어폭스나 엣지 뭐 이런 곳에서 사생활 보호 모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쉬프트 N이라든가 컨트롤 쉬프트 I라든가 하면은 사생활 보호 모드가 딱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는 안 그래도 이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브라우저다 보니까 이 사생활 보호 모드도 일반적이면 안 되겠죠 이 사생활 보호하는 브라우저가 만드는 사생활 보호 모드가 뭘까요 바로 이 사생활 보호 모드에 토르 브라우저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사생활 보호 모드가 토르 브라우저예요 얘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닐 때 자기의 IP를 가지고 인터넷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막은 게 그걸 이제 우회하는 게 이제 VPN인데 이 토르는 그 VPN을 넘어가지고 세계 어디 노드를 거쳤는지 막 전세계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거쳤다가 모든 그 패킷도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토르 브라우저가 거의 암호 업계에서는 거의 최고 존엄급으로 보안이 강력한 그런 브라우저인데 이 브라우저의 사생활 보호 모드가 토르 브라우저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특징이 사생활 보호 모드가 토르 브라우저가 됐다 강력한 거다 보니까 아까 채팅 보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사실 토르 브라우저 모르는 사람 요즘엔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특징은 사실 이거는 좀 유니크한 특성이에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만의 좀 유니크한 특성인데 네 번째 특징! 이 블록체인 기반의 웹 브라우저 브레이브 정식 버전 출시! 이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야 제가 사실 브라우저가 블록체인 기반이냐?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블록체인 기반이냐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브레이브는 자체 암호화폐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웹 브라우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브레이브가 분명히 아까 광고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광고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동의를 얻은 경우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광고를 보냐 안 보냐를 이제 유저한테 이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브가 제공하는 광고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은 이 코인으로 이제 광고의 수익을 사용자들한테 조금 나누어 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봐가지고 이 토큰을 모으면은 나중에 이제 기사들이나 유튜브 트위치 뭐 슈퍼챗이나 뭐 트위치에서 후원할 때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전송하면서 후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거래소에 있으면은 뭐 현금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그쵸 현금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를 없애는 브라우저로 나왔으나 선택적으로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이 토큰을 나누어 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곳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브레이브가 자체 암호화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아까 그 브랜든 아이크 이 CEO가 2017년도 5월에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ICO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ICO가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0억을 모금했다고 해요 브랜든 아이크 이 사람이 JS의 아버지 아까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시던데요 JS파파 JS의 할아버지 JS 할아버지 모질라의 CEO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ICO한 CEO 좀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이름을 듣긴 했었는데 아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그게 돼가지고 뭐 트위치나 유튜브나 이런 데 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아까 제가 블록체인 프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하겠다 그래서 브레이브의 바이낸스 위젯을 통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코인을 사거나 파거나 전송하거나 뭐 하는데 조금 뭐 편리한 뭐 그런 위젯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쪽으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게 광고 제거 웹트래커 제거 사생활 보호 그리고 뭐 토르 브라우저도 사용하고요 블록체인 프렌들리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혹은 보안에 특화된 브라우저다 거기다가 이제 또 크로미움 기반이라 속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포로이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천만명이 조금 안되는 유저가 매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 요즘 브라우저를 만들면은 점유율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 나온 브라우저데도 불구하고 뭐 보안 특화된 특징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유저를 단시간에 좀 많이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뉴스가 하나 터진 거죠 이게 오늘 제 주제입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 기억하시죠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웹 브라우저 브레이브의 배신 제목이 좀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아 52분이잖아 아 죄송해요 오늘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 아니에요 사실 마무리 단계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뉴스가 저번주에 나온 뉴스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랑 이 바이낸스랑 협력을 해서 뭐 편의 기능이 있었다 뭐 편의 기능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 바이낸스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 달 뒤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브레이브 어? 뭐 프라이버시 강화를 내세워서 등장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바이낸스랑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었는지는 모르겠는데 url에 바이낸스.us를 입력하면은 이 주소로 이 주소로 리드렉트가 되더라 자동 완성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이낸스.us나 이 주소 둘 다 바이낸스 같은 미국 사이트로 이동을 하지만 이 뒤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추적하고 수익화하는데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미국 사이트 접속하면은 얘를 통해 유입됐다 라는 기록이 남고 이 브레이브가 알고 보니까 수익을 좀 얻고 있었더라 우리 모르게 이거 막 오픈소스라고 하고 보안 지켜준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기록도 남고 수익을 얻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브랜던 아이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기본값으로 이제 제휴코드가 추가된 이게 제휴코드인 것 같은데 이 리퍼런스 코드 맞죠 이 제휴코드가 자동 완성되도록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신속하게 수정하겠다 야 믿었던 웹브라우저한테 배신을 다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에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갑자기 이 뉴스 막 들려드린 다음에 수익하기는 제거하겠다 라고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이게 어떤 브라우저고 어떻게 수익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같은 걸 알면은 이 뉴스가 조금 더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했던 개발자들은 여전히 이 뿔이 나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너네 어? 프라이버시 지킨다면서 우리 몰래 수익도 챙겨 하고 있고 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포크한 브라우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요 원래 브레이브였다가 포크를 한게 브레이브 브라우저다 포크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포크 파스타 워 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쭉쭉 가면서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얘가 나오고 이 업데이트 버전이 얘가 나오고 점점점점 이제 업데이트가 될텐데 이 포크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분기를 나누는 거에요 이게 포크입니다 원래 정식 버전에서 따로 이제 브랜치를 따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여기서 개발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이제 다른 버전이 되는 거에요 얘랑 얘랑은 다른 버전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는 정식 메인 라인에서 빠져 다른 기능이 만들어졌고 얘는 아예 그냥 길을 달리 해가지고 다른 버전을 만들겠다 라고 해가지고 브레이브 브라우저 원래는 브레이브인데 브레이브가 아닌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들하고 개발자들이 따로 포크 해가지고 나온 거에요 맞아요 비트콘에서 비트콘 골드 나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 정확하죠 정확하죠 포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네 그쵸 하드포크의 포크 맞아요 가사 앞에 나오면서 많이 쓰여 근데 리눅스에서 이제 깃에서 아 깃에서 나온 거에요? 리눅스에서도 쓰이잖아요 리눅스에서 이제 차일드 스레드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 만드는데 포크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요즘에는 포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긴 하나 보네요 그쵸? 깃에서도 포크라는 개념으로 저런 가상화폐랑 비슷하게 쓰이죠 그쵸 이게 제가 이제 기터브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기터브에서 메인 버전이 있고 포크가 되면 여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 이제 이게 포크에요 저분 뭔가 약간 잘 나가다가 꼭 뭔가 신뢰도로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는 거 같네요 그쵸? 누구요? 그 이마 넓으신 분 아 아이쿠 형님이요? 네 저 JS의 아버지인데 뭔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씩 터트리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뉴스에요 같은 뉴스인데 이 개발자들이 우리가 포크하는 버전에서는 모든 에드웨어를 제거하겠다 아까 브레이브가 선택적으로 광고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리워드 없애겠다 제거하겠다 브레이브 투게더 이건 뭐죠? 약간 알고리즘 투게더 따라한 건가?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겠다 그리고 월페이퍼 이것도 아마 수익성이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다들 스폰서드 컴포넌트 제거하겠다 갑자기 왜 토큰 아이콘이 보이냐 제거하겠다 모든 광고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포크 버전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모든 기능을 제거해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 약간 이거에요 토큰을 없애는게 아니라 원래 브레이브 회사가 만들어 나가는 버전도 있고 이건 개발자들이 따로 빠져나와서 하는 버전인거죠 그래서 브랜던 아이코라는 경영자가 야 너네 포크 한다고? 너네 이거 순탄치 않을텐데? 경고한거죠 그래서 너네 일단 브레이브 이름부터 바꿔야한다 우리가 브레이브인데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만들면 약간 두개가 뭐가 달라집니까 그죠?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너네 포크를 한다면 너네 자체적으로 많은 서비스와 업데이트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버에 무료로 올라탈 수가 없다 물론 뭐 이 사람들도 원조 브레이브도 원조 브레이브라고 하네요 원조 브레이브도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잡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11일날 나온 4일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했던 뉴스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 이 브랜드 나이크 모질라 재단의 전 CEO 그리고 이 브레이브 창업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고 이제 브레이브 회사를 만들게 된 과정과 그 배경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어떤 목표 어떤 지향성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고 현재 어떤 논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뉴스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턱도 턱이랑 이마를 약간 대칭이 됐네요 자꾸 분석하지 마세요 대칭이 된 것 같은데 이마 딱 이거랑 여기랑 코 기준으로 이제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 분 자바스크립트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브레이브를 한번 써봤거든요 아까? 다운받아봤어요 야 새로운 인터넷 세상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크롬이랑 비슷해가지고 뭐 깔끔할 수 밖에 없는데 뭐 다음 건너뛰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기본 와 이거 보니까 딱 크롬이랑 똑같다 진짜 크롬이네 딱 크롬 유한이도 크롬이네 크롬이옴이 진짜 잘 만들었나봐 덕덕고라고 이제 이 서치 엔진은 이 아 보안에 특화된 서치 엔진이거든요 또 보면은 뭐 크롬이옴이랑 똑같아요 뭐 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가볍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가볍네요 뭔가 느낌이 그리고 이게 충격적이죠 토르가 가능해요 자체적으로 전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야 진짜 보안에 신경쓰기는 진짜 했구나 토르가 들어가서 마이ip.com 들어가면은 아마 토르 노드라고 뜰 거예요 아이피가 만약에 뭐야 캡처가 있네 사람이문이다 아 이거 또 토르라서 로딩도 느려요 아 이거 여러분 인류에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합시다 어 여기 써있는 거 H캡처가 적용되네요 토르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물론 토르는 빠를 순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종종 쓸 거 같다 빠르죠 이 크롬이옴 기반이라서 확실히 좀 빠르다 진짜 빠르다 그니까 빠르다 야 근데 포크된 게 진짜 운영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사실 그 브랜든 아저씨 말도 맞거든요 이걸 운영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냥 개발 포크만 했다고 해서 그냥 제품이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 내가 인터넷을 하면서 몇 초가 절약 됐냐도 알려주네요 광고 빼고 하면서 그니까요 뭐 아무튼 여러분 제 제 뉴스 뉴스 마무리 할게요 결론 브레이브 나쁘지 않다 한번 써보시라